기현이! 예민 복수! 좋았구나, 재밌었구나 우리 짱길이 막내 아, 우리 아이엠! 아, 예외인데요? 의외, 의외! 의외인데요? 예외인데요? 잠깐만, 이렇게 깔끔하게 틀릴 거예요?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인정하게 만들어, 진지했어. 4년 차에! 잠깐만, 정서할게요. 해외 생활은 총 7년이에요. 총 7년! 7년! 태어나고 나자마자 갔어요, 제가. 오케이, 7년. 그래서 나에게 컬쳐가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다, 이거야. 오케이, 오케이. 자, 화내줘 가시고. 세븐이에요, 세븐이에요. 일단은 방금 말했던 것처럼 너는 또 이렇게 7년 동안 컬쳐를 너의 몸으로 받아들였지만 형은 굉장히 보수적인 집안에서 자랐어. 보수적인 집안에서 자랐어.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몬스타엑스지만 나처럼 있는 몬스터를 볼 줄 몰랐어. 아, 칭찬인 거구나. 아, 칭찬인 거구나. 그렇구나. 아, 이거 진짜로 듣는 거야? 진짜로 들었으세요. 진짜로 들었으세요. 아, 그랬구나. 그랬구나, 그랬구나 하는 마음이니까. 싫어라기 아니더라도 속옷 정도는 뭐, 뭐지. 걸치고 활보로 해줬으면 좋겠어. 아, 혹시 잠깐만. 아이엠아. 아, 갑자기 민영이 또 왔다. 아, 생각이 나서요. 다름이 아니라 최초로 그랬구나. 생각 구도입니다. 아이엠아. 그 의자가 컴퓨터 방향이 형 거 컴퓨터지 않나. 근데 이제 형이 자꾸 앉는 의자인데 그렇게 맨 앉으면 형 의자가 참 그랬구나. 아이엠아. 자, 이거 받고 그랬구나 가야 돼요, 아이엠. 우리 의사 색깔이 좀 바래서 있었어요. 나는 몰랐구나, 근데. 아, 몰랐구나. 아, 몰랐구나. 의자가 가죽된 셈이니까. 아이엠아. 아이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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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끔은 니가 내 형 같다? 갑자기 갑자기 아, 우리 아빠도 나한테 이렇게 조언을 안 하는데 형이구나. 막내 온탄. 아버지인가 형인가 싶어. 아, 그랬구나. 아이엠. 지금 세 개 그랬구나 다 얘기해 주셔야 돼요. 자, 팔아 참고 안 해줘. 아, 팬티 못 입어서 미안하구나. 팬티 못 입어서 미안하구나. 그랬구나. 드러나서 미안하구나. 드러나서 미안하구나. 몬스터라서 미안하구나. 자, 민혁이 거 또. 재질이 가죽이더라고. 맨살이라 엉땀이 나더라고. 땀 나고 못 닦아서 미안하구나. 아, 몰랐구나. 아, 몰랐구나. 아, 몰랐구나. 미안하구나. 민혁이한테 묻었구나. 아, 묻었구나. 아, 묻었구나. 아... 형은... 동생처럼 행동하구나. 야, 들어가면! 야, 들어가면! 오, 새로워! 동생처럼 행동하구나! 야, 아니야! 와, 4각 그리스로는 진짜 처음이다. 야! 야!